안녕하세요. 최민재 역할로 찾아온 배우 최우식입니다. 영화 마녀에서 액션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와 지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마녀 때는 제가 초인적인 힘으로 하는 액션, 벽도 타고 그런 액션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제가 사람 액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짧게 나오긴 했지만 정말 많이 더 욕심내서 했던 장면이었고 그 합을 하면서도 약간 제가 좀 이 씬을 찍으면서도 제가 더 멋있는 남자로 상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녀 때 최우식 씨를 봤을 때는 약간 섹시한 악동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면서 아주 댄디한 남성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삐약삐약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경찰이 무엇인가 이걸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다 뿌듯하네요. 멋있었습니다. 아멘 72 001 001 tumor Biow autobus 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